네 안녕하세요 펌프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여러분들 몸 건강하게 잘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좀 쉬웠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또 영상이 또 안 올라왔는데 또 열심히 달려야겠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OWSP의 모바일 탑10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취약점 분석을 할 때 좀 참고하면 좋은 그런 자료들을 몇 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OWSP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웹패킹하고 좀 많이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OWSP 탑10 하면은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도 물어봐도 이제 웹패킹 탑10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OWSP 탑10에서는 이 OWSP 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러 공개 도구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약점 진단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오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패킹 뿐만 아니고 모바일과 관련된 OWSP 탑10, IoT하고 관련된 것들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이드하고 체크리스트들을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서울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세미나들 그런 것들을 주최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활동이 좀 더디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OWSP 탑10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OWSP에 대한 웹패킹 탑10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바일 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실무에서 실제 취약점 진단을 할 때 이 OWSP 탑10이라는 것을 또 많이 봅니다 모바일 탑10인 것이죠 그래서 웹서비스하고 이제 비슷하게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서비스하고 동일할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웹서비스를 취약점 진단할 때는 OWSP에 대한 웹패킹과 관련된 그런 탑10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이제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도 OWSP 탑10이 이제 기준이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M1부터 M10까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A1부터 이제 A10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 10가지 안에가 이제 큰 그룹이고요 이 안에는 상세한 내용들이 있겠죠 음 그래서 이것들을 취약점이 여러분들이 기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이 M1에 대한 부적절한 플랫폼 사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루팅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루팅은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전에 루팅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테마 같은 경우나 아니면 무료 앱들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앱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유료로 구매를 해야 하는 것인데 무료로 이렇게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설치 레이드로 사용하고 싶더나 이제 오라크 게임 같은 경우죠 게임 같은 것들을 할 건데 그때 이제 루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루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앱 취약점 진단할 때는 이 앱에서는 이 루팅을 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루팅을 해가지고 뭔가 위험한 그런 버그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차단할 수 있고 악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루팅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팅 체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쪽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데이터 저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폰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많은 데이터들이 저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 로그인을 많이 하진 않죠 그래서 로그인을 한 번 하게 되면은 그 로그인 정보들이 앱에 남게 돼요 근데 그 앱에 어떤 식으로 남게 되냐 이게 안 남길 수는 없어요 안 남길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남겨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안전하게 어떻게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저장소 우리가 보통 이제 SD 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도 일부 데이터들이 남게 되는 건데 거기에도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남기면 안 되겠죠 외부 데이터 정보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저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웹에서 그 앱 취약점 진단할 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지 않은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할 때 네트워크 상의 아이디하고 패서드 정보들이 이제 암호화 통신이 되지 않으면은 위험하겠죠 우리가 해킹이 당할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좌 정보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계좌 입금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평문으로 정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와이어샤크 같은 거나 버프 스위터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안전하지 않은 통신들을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 웹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이고 앱에서도 중요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인증 같은 경우에는 무료 사용자가 유료 사용자의 컨텐츠를 마음대로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용자의 권한들을 내가 획득을 한다거나 관리자의 권한들을 내가 획득할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웹 서비스하고 좀 연관을 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웹 서비스가 아니고 앱으로만 이제 구성되어 있는 환경 같은 경우에도 이 안에 있는 설정 파일들을 바꿔 가지고 인증들을 우회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불충분한 암호화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좀 관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정보들을 할 때 이제 암호화가 저희가 안전한 한 번으로 샤256 이상으로 안전한 그런 암호화로 되어 있는지 뭐 양방향으로 하더라도 그런 키값들을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 같은 경우는 인증하고 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각각의 앱마다 그런 권한들이 부여가 되는 것인데 그것들을 마음대로 우리가 이제 권한들을 획득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품질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변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악성 코더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정상적인 앱이 있어요 뭐 금융 앱이 있는데 거기다가 악성 코드들을 삽입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앱처럼 이제 배포를 하게 돼요 실제 플레이스토어나 그런 데에서 악성 코드들이 많이 배포가 돼요 생각보다 많이 배포가 됩니다 매년마다 이게 보고가 나오거든요 구글에서 그래서 몇 개 정도가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얼마나 다운로드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악성 코더들이 악성 코더들이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출처가 불명확한 곳에서는 이게 뭐 카페나 이제 뭐 메일이나 그런 데서 APK 파일들을 주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변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취약점 분석할 때 무결성 검증하고 관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드 변조가 되면은 무결성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 앱은 변조가 됐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서버에서 탐지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공학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리버싱이죠 여러분들이 실제 설치되는 그런 APK 파일들 그 다음에 iOS 파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코드 원래 사용했던 그런 프로그램 언어로 이제 역공학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취약점지를 찾아낼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불충분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잊지 않아야 될 그런 기능들이 붙어 가지고 그대로 배포가 됐을 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 기능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용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항목이죠 하나의 열 개적인 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나씩 하나씩 매칭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죠 웹 서비스도 AWSP TOP10에 대한 앱 서비스가 있지만은 사실 그 안에는 200개, 300개 정도 무수히 많은 그런 취약점 항목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공부할 것은 많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하냐 당연히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중에 오늘 설명할 이 AWSP MSTG라고 하는 이제 문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AWSP TOP10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이제 기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또 번역 작업을 저희들이 했어요 그 번역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번역했던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터부에 나와 있는 이 정보들 있죠 이 정보들이 바로 이제 위키 제가 링크를 걸 이런 위키북 형태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가 좀 보기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영어잖아요 영어를 못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구글 번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 나가야 하는지 금방 제가 소개했던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여기는 기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iOS도 있고요 안드로이드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자료들도 많고 분석을 할 때 그 도구들이나 그런 것들도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iO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료들이 많지는 않아요 국내에서도요 뭐 책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들도 아니고 iOS 해킹과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예전에 나왔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뒤로는 거의 책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iOS보다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을 할 때도 이제 안드로이드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데이터 정보들 이게 데이터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로우캣 정보들 우리가 데이터가 이제 교환되는 서버하고 이렇게 서로 교환되는 과정에서 앱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정보들이 이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취약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쪽이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잘 안되네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기타브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 이런 정보들이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 정보 안에 남아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우리가 설정 파일들이냐 SQLite 데이터베이스 있냐 그 다음 파워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연결되어 사용하죠 그래서 GCP 환경의 파워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냐 여러가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내부 저장소 그 다음에 외부 저장소 그 다음에 키값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뭐 키스트로 정보들 관리들 이렇게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바로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 환경하고 코틀린 환경들이 좀 별도로 따로 있어요 최근에 이제 코틀린으로 많이 밀어붙이고는 있는데 사실 아직은 이게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비율들이 5% 미만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실물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환경으로 많이 공부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코틀린으로 넘어올 때도 조금 도구나 아니면 분석 방법이 조금 다르긴 다른데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서들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더라도 실습 환경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 있으면은 이 문서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 문서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책을 참고해야 하는 것인데 책 같은 경우에도 안드로이드 모바일 취약점 진단 책들이 많지가 않아요 국내에서 2개인가 3개 정도밖에 안 나왔고 그나마 저희가 저술했던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를 구매하라는 것들이 아니고 시간이 꽤 흘렸죠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업데이트가 된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한국 책에서는 저는 이제 요거를 추천을 하죠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실습 환경이나 그런 들을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실습을 하는가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같이 보시면은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서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는 있다 그러면 이제 환경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구성하면 좋으냐 이 책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인시큐어 뱅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시큐어 뱅크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이걸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런 환경으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시큐어 뱅크 같은 경우에는 왜 사용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겠죠 우리가 이게 이거는 AWS TOP10의 모바일 10가지 항목입니다 여기에 매칭되는 것이 뒤에 인시큐어 뱅크에 있는 이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시큐어 뱅크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항목이 한 25가지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해요 요거의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으면은 실무에서 엠모바일 취약점 진단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부족함이 없어요 얼마나 이제 많이 분석해 보냐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몇 개 이제 샘플로 한번 분석을 해보냐 이런 차이인 것이지 사실 이 항목들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실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점점점점 보안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책에서 본 것처럼 막 계속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취약점이 뭐 이렇게 우수수 나오지는 않을 것인데 기술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시큐어 뱅크2라고 버전2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가 또 된 것이 있는데 바로 인시큐어 샵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저도 요거를 좀 보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되면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일부는 좀 공개를 하겠지만은 여기에서도 한 19개 정도 그러니까 요것을 보고 난 뒤에 요것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틀린으로 되어 있어요 코틀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분석을 하다가 리버싱이나 그런 것은 좀 일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틀린 환경, 자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테스트할 수 있게 좋은 환경이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추천을 하게 된 거예요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좀 연구도 하셔야겠지만은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했습니다 인시큐어 뱅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를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구성해서 한번 여러분들을 공부를 해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도 이 그 OWP TOP10 OWP TOP10 그 환경에서도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취약점이 어떻게 나왔고 그 취약점들을 어떤 식으로 패치를 하는 대응 방안들이 있죠 저희가 중요한 것은 대응 방안이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시큐어 코딩 관점에서 할 것이냐 보안 솔루션 관점에서 할 것이냐 보안 설정에서 관점에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럼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은 안드로이드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어디 문서냐면은 안드로이드 시큐어 코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시큐어 디자인 시큐어 코딩 가이드북이라고 있어요 요것도 나온지가 꽤 됐습니다 나온지가 꽤 됐는데 530페이지나 돼요 530페이지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2020년도 나온지는 그렇게 크게 안 됐네요 왜 그러면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중간에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본 쪽에서 이제 연구소에서 릴리스 그 뭐냐 배포를 한 것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안드로이드 자바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문서들이 몇 개가 있는데 사실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국내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 환경에서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바하고 분명히 안드로이드에 사용되는 그런 자바 환경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에서 이제 우리가 시큐어 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책하고 그 다음에 금방 했던 요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대응 방안을 이렇게 수립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안드로이드의 오토리스 탑10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떤 책들 어떤 문서들을 보시면은 좋은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자 자